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얘기 들으셨나요? 네 오늘 들었어요. 오늘 제가 팔아프죠. 지금부터요? 네. 저는 유나이티드에서 왼쪽 사이드백을 맡고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두억 올려준다고. 그래? 응돈 올려준다고 한답니다 지금. 돈에 굴복한 거야 지금. 어? 네. 가세요. 가세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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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석이 형. 우리 한 명 더. 나 근데 8명인 팀 들어오고 5명인 팀 들어오고. 아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. 우리 한 명 산이 형 산이 형. 산이 형. 저한테 왠니까. 민석이 형 없는데. 네. 다녀오는 날 진짜. 이 ос원이가 오고 5명인 팀 하얀 거에요? 오늘. 스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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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크. 스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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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크. 네트로. 레이침리.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! 나이스! 봐도 돼! 봐도 돼! 약하구나! 아니야! 아니야! 다 차고 미쳤다! 오케이! 오케이! 따라가나 그냥! 해봐! 아 눈부서 좋다! 오케이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오케이! 가자! 이지 이지! 그렇지! 고치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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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! 나이스! 오케이! 가오마! 다가! 다가! 나가! 야! 오케이! 오케이! 싸늘하다! 가슴이 비숭이네! 멋진다! 해! 이대! 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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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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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돼! 형 이겨야 돼! 형 이겨야 돼! 오! 오케이! 맞습니까? 골로 맞습니다! 여기 심판 좀 하주세요! 저기 심판 좀 하세요! 오케이! 오케이! 많이 많이 많이! 오케이! 오, 예, 닫다, 그분 닫다. 오케이! 여기 봐. 야! 아, 재석이 형! 나이스! 죄송합니다, 형. 재석이 형, 죄송합니다. 잠시만, 제가. 여기 와서 또 그전에도 일본에서 알았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또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왼쪽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경쟁함으로써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시작하자. 외치고 이제야. 야, 조심해. 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. 자, 안 돼요, 동기야. 야, 그냥 동기야. 야, 상상, 상상. 야, 괜찮아, 괜찮아. 아, 그냥 동기야. 아, 그냥 동기야. 아침에 또 그 체크한 거 보니까 결제적으로 근육이나 단별 수 있는 게 문이 나온 거 같은데 오, 안에 좀 할 사람들을 봐. 맨날 끝까지 바로 둘. 네.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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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섭스럽다. 나는 오늘 브이로그 해갖고 내가 카메라 누구라는 줄 알았는데. 네. 아,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쉴 때 옆바 선수들을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. 아, 그럼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저희가 컨셉은 강윤구가 간다. 아, 아. 라는 컨셉으로 방마다 가실 때 저희가 좀 그냥 찍어주시면 저희가 중집을 하도록 할게요. 아, 네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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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때문에? 선생님. 처음에 이게 이제 제이가 왔을 때 제가 좀 카메라 이제 울렁증이 있고 막 와. 식은다는 정신이 너무 흥미해져가지고 여전히 안 된다. 거절해서 그날 저녁에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면서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와이프가 그런 걸 왜 안 하냐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좀 그렇다 그래도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용도를 알려준다고 했다고 자본주의 삶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일단 정말 이쁘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밝고 같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 싶고 같이 취미도 즐기고 싶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영아 요즘에 용돈이 좀 부족해 나 항상 마이너스로 사는 거 알지? 용돈 좀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어 다 갈게 사랑해 다한다 골반 두 개 바깥쪽 두 폈다 폈다 6일째 140 3,000 3,000 3,000 4,000 3,000 4,000 3,000 4,000 뒤에 따라 발출발, 발출발, 뒤에 바르고! 저희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베테랑 형들 위주로 저희가 똘똘 뭉친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석이 형이 앞에서 진짜 솔선수범으로 사소한 것부터 이런 것까지 다 팀을 좀 이끌고 나가는 게 그게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. 나이스, homie! Treeilee 잘现. livestock 나가자, 나가자 황영영,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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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. 자이스, 다이스,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오케이, 왼발이야. 사이드, 사이드! 다이스! 자 continuallyunounounounounouno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예요 이거? 싫어 싫어? 특별하게 친하게 친한 선수가 현이 20세 월드컵 그걸 같이 봤어서 그전에도 좀 알고 있었어서 제일 친합니다 장난도 치면서 야 즐겨 카메라 즐겨 다음에 얘야 브이로그 한대요 형 죽여 너 한 번 죽여봐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찍어줄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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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남았어 아 남았어? 아 어제도 하지 않았어요 형? 제목 안 들렸어 지금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? 에브리데이? 에브리데이 아 오전에 진짜 운동을 했다 아 장석이 형 머리 자르신 거 잘 어울린다 아 아 아 앱밟는 말만 하지 말라고 아 아 아 제발 한다면 저희가 작년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게 이번 타기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못하지만 TV에서든지 아니면 운동장에서든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IFES IFES